오늘 우리가 오늘 기쁘한 이유는 누구십니까? 네 오늘 교훈이의 스포츠를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훈님께서 한번 찬양하시옵소서! 예수께 감상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예수께 감상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과 결심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고득한 영원도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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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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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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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매 해 뜨는 데서 신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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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 영원히 영원히 그 사회에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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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신실하신 모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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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실하신 모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